한 여성이요 퇴근길에 이런 전화를 한 통 받았답니다 아 저 누구씨 되시죠 저는 그 지구대 경찰관입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저랑 집에 같이 가시죠 지구대 순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퇴근 시간 물어보고 집에 같이 가죠 야 이거 보이스피싱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문득 한 명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에 질려서 지구대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경찰관이 집에 같이 가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공포에 질려 무슨 일이에요 일단 이건 지난 22일 청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여성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기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사실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은 50대 남성이 청주에 한 지구대로 남성이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같이 좀 가달라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?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경찰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냐고 했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이게 여자친구가 접근거지 신청을 해서 내가 직접 못 만나니까 이 경찰관 입회하에서라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흥분한 목소리로 여자친구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경찰관한테 얘기해요?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현장에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계속해서 아 나 지금 감옥에 가도 좋고 처벌받아도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여자 만나야겠다 이런 식으로 막 흥분해서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일단 그 경찰이 잘 달랬죠 지금 당신 그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아 그렇군요 자 아니 무슨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경찰관 보고 같이 가재요? 그러면서 죽이겠다? 이런 사람 그냥 집에 보내도 되나요? 집에 보낸 다음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그 전 여자친구라는 여성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화를 걸어서 이 여성한테 상황을 모두 설명을 했겠죠 상황을 설명하면서 퇴근길에 경찰하고 같이 귀가를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전화를 받고 나서 퇴근길에 실제로 지구대에 들렸는데 지구대에 들린 여성이 너무나도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남자친구, 전 남자친구라는 남성하고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또 집에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털어놨던 겁니다 집에까지도 막 찾아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 남자친구가 접근금지 신청을 당해서 못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실제로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자체가 없었고 다만 이제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그 전 남자친구한테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무래도 신변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여성하고 같이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관이 이 여성과 같이 갑니다 현장에 그 집에 딱 갔대요 그런데 이 여성 집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공동현관 비번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해가지고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계단에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갔는데 피해자가 도어락 비번을 누르고 이중 잠금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중 잠금장치를 그냥 파손하고서 들어가니까 침대 위에서 속옷만 입은 채 누워있는 피험의자를 발견해서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어요? 네 침대 위에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이 여성의 귀가길에 동행을 해줬잖아요 동행을 해서 공동현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출동했을 때 남성이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대단이나 이런 데 숨어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공동현관에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 여성의 집앞 현관문까지 같이 갔습니다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도어락이라는 게 그 문 안쪽에서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놓으면 밖에서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한 번 더 비밀번호 풀고 안에서 또 잠궈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중 잠금장치가 안에서 되어있다는 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경찰이 아 이건 안에 누가 있겠구나 해서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고 여성은 다른데 가 있으라고 한 후에 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문을 열고 들어 갔더니 갔더니 침대 위에 그 남성이 속옷만 입고 누워있었던 겁니다 그래 놓고요 주거침입에 현행범이니까 당연히 체포를 하는데 하는 말이 아니 남성은 그 여성이 옛날 연인인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요 그러면 이 남성이 예전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까요? 글쎄요 어때요? 그게 아니라요 열쇠공을 불러서 그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누워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왔어? 라고 하니까 아니 나 여자친구 집에 온 거예요 나 비밀번호도 다 알고 평소에도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어요?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이 남성의 얘기는 이별의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헤어지자는 거냐? 왜 헤어지자고 하냐 거기다 더 나아가서 나라도 헤어지겠네 적금금지 명령까지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웠다 이게 이 남성의 이유인데요 말한 이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전 연인집 들어가는 게 무슨 죄냐 주거침입 됩니다 일단 그걸로 되고 그리고 명백하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구속됐습니다 참 이 상황 보면서 저도 되게 보면서 황당했는데 이번에 경찰의 대응은 저희가 정말 칭찬을 여러 번 해도 아깝지 않으면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고 굉장히 경찰이 대응을 잘해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남성이 나중에 뭐 실형을 살게 될지 아닐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 없지 않습니까? 그 이후에도 이 여성에게 해꼬질할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이 피해 여성의 신변보호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집안에 아이고 뭐 괜찮겠지 하고 현관까지만 바래다 주고 들어가세요 하고 진짜 경찰관이 가버렸다면 그 침대에 속옷만 입고 있었던 그 남성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귀갓길까지 동행해주고 문도 열어주고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분은 이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피해자를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지구대로 와서 저희랑 같이 귀가를 하시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근길 동행해야겠다는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요 동료들이나 저랑 같이 가셨던 고상규 주인님이나 모든 동료분들이 다 도움을 줬던 거고 단순히 제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일 같은 배려가 큰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